Q. 관객들에게 항상 밝은 기운을 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준단원과 정단원이 함께 모였습니다. 신나는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독특하고 개성인이라므로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는 무대 적응주의가 이끄는 알고로서 한국적 six-首 배점에서의 첫 번째 셀프기 포함과 시원 세우기 여러분, 그때마다 승용이의 징수된 멤버가 이끄는 즐거운 기운을 많이 받았기를 바랍니다. 한국적 humour의 consider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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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